저 장도 검기는 거지 졸려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나한테 주둥이만 살아도 돼 삼촌 저 장가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삼관이라고 합니다 야 옥란 씨한테 만두를 좀 대접해도 될까요? 여기 냉면 불고기 위험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언제 저한테 시집 오실 거예요? 삼관이 아들 일락이 말이야 점점 하숭이를 닮아가는 거 같지 않아? 내가 O형 우리 옥란이가 A형 허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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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무슨 종랄새의 왕입니까? 예 으아아아 Minnesota 우린 우는 아fol AR다로 우는 해결